네, 그래도 저는 I'm in my zone 여기 저희 뮤직비디오 두 번째 라이브 데이 투 네, 세트장이죠 데이 투 바꿔서 말하면 투데이 네 잘한다, 잘한다! 너의 마음을 건너럭 역시 저희 센타곤은 또 잘하러 쓰러워 내 곁에 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난 끝나지 않을 거야 예수, 유아 아웃풀 회장님이에요 원장님! 오! 거짓말 예수, 요리아 지금 올해 뭐지? 제가 이거 알아 이거 최우수의 진리다 뭐야? 으하하하하하 자, 인사 너네네 오라 잘한다 잘한다 형 죄송합니다 형 죄송합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형 죄송합니다 형 죄송합니다 말이예요 끌랑끄는 팥 불러 난 끈기 없어 이건 몸에 해로운 담배 연기야 끈기 없어 감사합니다 어제 다들 딥슬립을 한 딥슬립을 해서 저 어저께 딥스라고 잤거든요 네, 그래서 쫌깐 괜찮은 거 같아요 필요 없.. 나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